오늘의 야식입니다. 매운 불마왕라면, 냉볶이랑 자담치킨에 생그리아나 치킨이에요. 안녕하세요, 새싹들! 로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야식이 땡기는 밤이었어요. 아, 오늘 제가 엄청난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또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복학합니다. 다시 대학교 생활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수강신청을 했어요. 결과는...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좀 걱정 반, 기대 반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걸 먹고 회포를 풀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자담치킨에 새로 나온 상그리아나? 상그리나? 치킨을 시켰는데요. 이게 허니버터칩을 치킨으로 만든 완전 그런 맛이래요. 지금도 치즈향이 엄청 풍기는데요. 이게 뭔가 조금 느글거릴 것 같아서 불마왕 매운 라면으로 냉볶이를 만들었어요. 그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ột 여기까지! 안녕! 저의 ин스팅 tribes & 로제 조합과 190g 여기 한번 여러분 거짓말 안하고 진짜 맛있어요 어우 너무 매워요 너무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동네에 넣어주면 더해요 그런지 넣어주세요 잘 넣어주셔서 더 맛있게 넣어주세요 다시 넣어가서 반죽을 넣어줘요 otras 여러분들은 다양한 그래픽이 없어요 바삭바삭 치킨이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여러분 그냥 치킨만 먹었을 때는 약간 소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즈 향이랑 허니버터칩 향이 엄청 강하게 풍기긴 해요 살짝 치즈카라멜 팝콘 맛도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스 여기 같이 오는 소스랑 찍어 먹으니까 어메이징합니다 이 소스가 신의 한수예요 그리고 이 소스는 정말 좋아요 치즈와 치즈가 항상 잘 어울러줍니다 치즈는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정말 질겨서 먹는 중 치즈가 아주 질달네요 치즈 팝콘이 진짜 질달네요 치즈가 정말 맛있었어요 마카롱 초콜릿 정말 맛있습니다 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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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로록 단무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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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무지 너무 맵다 너무 매워요 너무 매워요 향이 너무 매워요 치즈가 매우 고소해요 저는 마 değ어 젤리 고소한 맛 바삭바삭 상큼한 맛 너무 맛있어 엄청 디저트 마요네즈 아 너무 매워서 눈물이 나요 여러분 잘먹었습니다 지금 너무 매워서 더이상 먹방을 진행하지 못할것같은데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원래 제가 불만한 라면을 저번에 먹었을땐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매운거는 오랜만에 먹어서 정신을 못하는것같은데요 먹으면서 제가 수다떨면서 촬영하려고 했는데 너무 매워서 거의 말없이 먹었죠 너무 매운데 너무 맛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먹었던것 같아요 제가 복학하기로 결정했다고 했잖아요 뭔가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제가 생각이 좀 많아졌는데요 유튜브 영상도 계속 열심히 할거지만 학교로 돌아가서 학교생활도 해보고 싶고 저랑 같은 전공을 준비하는 친구들하고도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졸업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해야될까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온 학교거든요 그래서 책임을 지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이제 복학을 결정하게 됐어요 유튜브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도 하면서 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복학을 결정하게 됐구요 네 오늘 제가 너무 매워하면서 먹어서 저를 안쓰러워 하시는 댓글이 있을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